반갑습니다, 고객님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월급값 똑바로 안 하나! 나 그냥 다 찾았어. 어? 너 그래서 왜 어떡할 건데? 우리 이거 진짜 절키면은 짤려. 그래도 여기는 우리 화장실 가게 해주잖아. 똑같은 체제 왜 읽으라고 살자. 본교육은 여러분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기획된 특별교육입니다. 교육 성적 1등은 희망시 본사로 복귀? 나 1등으로 만들어줘. 네가 나 도와주면 나도 너 도와줄게.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?